자, 여러분들 바로 이 게임은 터모일이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무엇이냐? 바로 기름 시축 게임. 음,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게임에서. 뭐 기름빨대 게임.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석유재벌 나으리 환영하네. 이 마을은 곧 완성할 거야. 여기서 석유 사업이 곧 피울 테니. 일하러 가지. 석유의 시추의 기본은 길을 알려줄 테니. 마찰에 클릭하시게. 자, 갑시다. 여기가 바로 자네의 첫 최우장이네. 내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금방 석유가 흘러들어올 거야. 음, 나오죠. 음, 시간이 있으면 얘가 석유를 찾는 것 같네요. 그렇네. 그건 어떻게 까있네? 하하하하. 어, 저런 게 있었잖아. 여러분들, 땅 어디 입찰할까요? 어디가 맛있을라나? 아니, 여기 어때요, 여기.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어때요, 여기. 아, 아니, 여기 아니에요? 아래쪽, 아래쪽? 여기, 여기, 여기? 아래쪽 말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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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여기,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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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세요, 말을. 물 없는 데서 잘 나오나? 글쎄요?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운이에요, 이거는. 하하하하. 제가 볼 땐 상류. 아, 여기, 이거. 여기 어때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땅 넓기도 하고. 아, 지금은. 자, 처음, 첫 땅이라. 그, 그. 일단 처음 돈 주는 거. 아, 주는 거 아무것도 없죠?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 우선. 바우저로 기름 좀 찹고, 찹고. 알, 알이 석유, 그 시추네? 내가, 얘네가 찾으면 모자를 좀 흔들 거예요. 하하하하. 이건 뭐지? 어, 어. 오. 아, 이쯤 내리면 있지 않을까요? 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하하하. 어, 여러분. 망한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판매할. 파, 판매를 못해요. 하하하하. 여러분, 판매를 못해요. 이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원래? 하하하하. 파사, 파사지안. 우리 망했어. 하하하하. 우리 망했다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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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지가 될 거야. 이럴 수는 없어. 하하하하. 이럴 수 없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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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름 샌다. 아, 기름 샌다. 어, 기름 샌다. 어, 기름 샌다. 하하하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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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거참 진짜 다시 갑시다 이제 진짜 아름 ㄷㄷ ㄷㄷ 그 실수였음 실수 진짜 실수였음 자아 가봅시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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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哪裡 ㄷㄷ ㄷㄷ 아 역시라뇨. 아 거참. 여러분 저 못믿으세요? 저에요 저. 어. 이 정도? 없는데? 어 됐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여기도 여기도 있죠? 기름값 떨어진다. 기름값 떨어진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돈이 없어요. 혁이 뽑아낼 돈이 없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아 저 혼자 독식 할거라고요 여러분들. 저 혼자 독식. 독식체제 몰라요 독식체제? 에헤이. 여러분들 뭘 모르시네. 나 혼자 싹 다 먹어야지. 어 기름값. 기름값 오른다. 기름값 오른다. 아. 기름값 오른다. 기름값 오른다. 아 그만큼 들어오는게 짭짤한데. 어. 조금 더 기다립니다. 저는 0.9까지 기다립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마..마..마지막달이라는데 여러분들? 마지막달이라는데? 마..마지막달이라는데? 흐허헣 이..이..마..이..어응? 어응? 이제 이거 팔면? 그만..그만 둡시다 이제 아직 뭐 뽑지도 못했네 많이 많이 뽑지도 못했네 오! 여러분들 이게 저에요 여러분들 이게 저라구요 아..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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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미운이 지금 몇퍼야 어어엘 어어어 진짜 ис 아헬 진짜 이러면 싱글모드 바로 가도 되겠는데? 아 지금 위우님의 여파야 내가 너무 잘하잖아 이건 뭐지? 아 업그레이드 음 우선 용량을 늘려서 빨리빨리 할까요? 채굴을? 아 시추를? 이걸 하고 어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노란색인데 제일 적은데 걸렸어요 근데 이 정도 뽑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예요 저 여러분 저라고요 저라고요 저 못믿으세요? 저라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입찰 어떠신가요? 여기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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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여기 물을 타면서 기름이 있는 거죠 아랫 오케이 여기 여기 오케이 아무도 이런 데 투자 안 했네요 음 크기 이런 걸 업그레이드 했구나 딱히 크기는 아직은 욕심이 안 나네요 다들 파이프는 업그레이드 했고 일단 가볼까요? 일단 가볼까요? 두 마리만 둘 정도만 갑시다 갑시다 어디가 나올까요? 어디 어딜 나나 여기 이 정도만 내려봅시다 바로 쌓았네요 바로 쌓았네요 다우저를 이제 좀 더 찾고 뭐야 저장소요? 아 지금은 아직 아직이요 여기 좀 팔아서 돈 좀 벌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기의 돈이 있어야지 약간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여기 오르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에 팔죠 여기 살았네요 음 좋구만 넘친다 돈이 돈이 너무 부족한데 이 정도만 끌어보자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도 있는데 6월달에 임대 중요니까 아직 아직 시간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오케이 기름 찾았고 자 우선 거의 부자가 될 타이밍이니까 모아둡시다 김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음 자 한 마리 더 깔고 갑시다 어디 뭔가 더 없을까요? 기름이 기름이 나와야 된 기름이 더 나와야 되는데 저장소가 꽉 찼어요 여러분들 저장소 저장소 하나가 꽉 찼잖아 이런 6월 30일에 종료니까 아직까지는 그쵸 그쵸 팔거 많아주면 좋은거지 근데 다우저 그냥 뭘 못찾는거 보면 없는거 같죠?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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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저장소를 사야될거 같은데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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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보자 팔고 저장소를 사야될거 같은데 말하십시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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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면 우린 부우자가 될거야 우린 부...자가 될거야 우린 부...자가 될거야 오케이잉 아 부자 이거 얼마야 이거 난 부자야 근데 왜 이거 안팔아요? 저장소를 왜 안쓰지? 지금 쓴다 오케이잉 아직도 기름을 끌어올리고 있어? 없는 일이네 아 오른쪽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우리 뭐야 손해봤어 손해보는 장사했다 안돼 손해보는 장사했다 안돼 우리의 이윤이 우리 우리들의 부자의 꿈이 자 아직 여기가 더 비싸져 더 떨어진다 한 달 밖에 안 넘었는데 이제? 어디 팔아야 되는데? 어디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 올라야 되는데? 아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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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팔아라 얘들아 팔아라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라 에이 설마 또 모르겠어요 에이 모르겠어요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래도 이거 다 못 파는 것 보단 낫지 이거 다 못 팔긴 팔긴 팔아야 되잖아요? 저기가 뽑은 건데? 깔끔하게 저장고는 다 털어야지 와 쭉쭉 떨어지네 여기도 있었네? 오 뭐 4개 밖에 못 오오오오오,오,오,오 8000원 여러분 8,000달러 벌었어요. 8,000원 와 내 돈 아닌데도 숫자 커지니까 좋다 여러분들 이보세요! 이보세요! 저예요 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거? 저 약간 재능 있는데 저 좀 재능이 있을지도 게임이 쉽다니 어허 어허 으흐흐 으잉 맛나서 반가워 난 에드워드고 손재주가 좋지 약간 달명품 뭐 이런 거 개발 안 된다? 봅시다 DP DP? 속도 다우저 아 어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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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흐흐흐흐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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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일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이거부터 할까요? 빨리빨리 끌어올리게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 그 파이프 널 를 안 넓힌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갈래 아까 이거 하려다가 돈 없어서 못했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 아니 그전에 아 이거 모아서 이거부터 할까요? 스캐너? 다우저 기피를 해야 되나? 다우저 기피를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걸 할까요? 스캐너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돈 모아서 이거 하는 걸로 오케이 돈 모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 와 여러분 또 제일 적은데도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흐흐흐흐흐 자아 요기 많을 거야 톡도 업그레이드 했네? 톡도? 빨리 찾는 거? 음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저희는 스캐너 삽시다 스캐너 사고 음 저희는 부자가 될 준비를 합시다 두 마리 정도 깔고 자 불착장치 바로 깔 준비 합시다 어디니? 우리 스캐 우리 우리 석유들 어디니? 우리 애기들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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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야지 비쌀 때 파는데 여기 돈 올라가는데 얘네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깊은 곳은 못 찾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만 내려도 찾는 거여서 없네 아 잘못 보랬다 엥? 흠 자 요선은 빨리빨리 돈을 얻으려면 여기부터 팔고 자 이렇게 이렇게 우선 팔아 우선 이윤부터 좀 남겨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우선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 얘들이 발견을 해야지 저희가 뭘 하는데 비싸니까 계속 팔긴 하죠 요정도만 내리면 될 것 같아 아니네? 요정도? 요정도? 아 이걸 빗다 가네 아 어디일라나 요기쯤? 어 찾았다 오 좋구만 또 있어? 어 잠깐만 할아버지 지금까지 여기다 볼말을 손해보고 있었던거야 어 여기 기름있나보다 너무 좋 아니네 어 여러분들 망한 듯 으하하 어 팔아서 돈부터 남겨야되는데 저희들 어디를 찾는거지? 없는데? 없는데? 여깄다 아 찾았다 어 근데 파이프를 너무 많이 깔다보니까 잘 안올라오네요 이런것도 있구나 어 여기 이게 W W W 뭔가 이번엔 별로 좋지가 않네요 많은 이윤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음 똥짱인가? 어떻게 하지? 뭐지? 이거 이게 더 이걸 획당을 안했구나 어 ㅇㅋ 우선 쭉쭉 팔아줍시다 파이프가 왜이리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아 갈래를 꼭 해야겠다 필요하긴 하지만 달래가 진짜 너무 필요하겠는데 4,000정도 남긴거면 괜찮은거 같은데 여기서 더 2득 벌려다가 오히려 돈 못볼거같아요 아우 많다 오케이 아 그래도 제가 1등 아직 그래도 1등이에요 여러분들 2윤 1등 이게 저지 이게 저입니다 이거 뭐야 아 필요없고 더 큰 마차 난 스캐너 살 돈이 없네 스캐너 살 돈이 없잖아 상입차를 되게 많이 하네 자 자 갈래 그냥 일단 그것부터 업그레이드 하죠 대구 필요한거 없고 다른거는 아직은 필요없을거 같아요 자 갑시다 돈벌러 갑시다 돈벌러 2마리정도만 깔아두고 소화 통장 음 바로 시추장비 불착장비 왜 계속 시추라 불착이다 빨리 발견했네 요정도 내려보자 이거 내리는 거에도 돈 들어서 잘 못했네 우선은 돈이 없네? 돈이 없네? 자 아유 아 여기도 있네? 여기 그 기름이 많은가? 기름이 아까처럼 실수를 하면 안되는데 파이프 꼬여가지고 그러면 조금 곤란 조금 곤란곤란 기름은 많아도 돈이 없어요 아 그러게요 빨리 팔아야되는데 요거를 설치했으면 안되는데 요거를 설치했으면 안되는데 두 마리 값인데 에잉 자 이제 좀 더 이걸 합시다 요정도? 와 근데 파이프 내리는 거 돈 진짜 많이 드네요 와 어떻게 파이프 내리는데 요정도가 될 수 있지? 2 좀 더 발견하라고 좀 더 발견하라고 많이 깔아둡시다 아직 구구 이정도면 할만하고 어디야 오 이정도면 이걸 연결시키는게 이제 모읍시다 뭐야 이거 연결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안 땄잖아 어디야? 요기야?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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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 어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오른쪽 뭐야 오른쪽 뭐야 떡상이다 떡상이다 오케이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우린 부우자가 될거야 이거 어디 이렇게 찾는걸까요? 어디길래? 맞다 갈래 갈래 샀는데 갈래 갈래를 샀는데 쓰질 않았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좀 더 빨리 캐라고 여기도 연결해줍시다 여기 다 다 캐가는거 같은데 뭐 그 다음에 다우저 하나 깔아놓은게 어 아직까지 못 찾는거 보니까 제가 캘 수 있는건 다 캐는거 같은데 지금 귤을 코어 이보다 빠른 속도는 없었다 흐흐흫 으흐흫 이것도 연결하지 뭐 이거 연결이 안되지 아 됐다 어그렸나 아 왜 연결이 안되 두 군데서밖에 못 뽑나? 여기랑 여기 뽑느라 여기서는 못 뽑아온 거죠? 어 여기 올랐다 왜 팔아 왜 팔아 우린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어 어 오른다 오른다 어 말 못 사 어 어 진세계 얼마나 오르는 거야 최고치다 최고치다 이때 이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오 여러분 여러분 만달러 만달러 만달러가 만달러가 눈앞이에요 여러분들 와 와 와 이것도 덜 뽑은 거였어 와 와 와 14,000달러 가장 적게 뽑은 사람에 비해 무려 거의 다섯 배 뭐 4배 정도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대충 대충 크게 잡아 다섯 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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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 씁시다 어 어 어 어 어 0.7원 이상으로 가격이 유지 1년동안 비싼 유출벌금 아 기름 새는 거 이건 딱히 여러분 이거 어떤가요 오른쪽 회사가 0.75달러 이하로 안 떨어진대요 1600이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스캐너는 아직도 못 사네 아니 스캐너는 너비 너비는 이게 끝이네요 일단은 사둡시다 이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옆그레이드 할 것도 없네 자 토지 경매 어우 제가 채굴한지 꽤 이거 했는데 새로운 땅을 좀 못 옵시다 여기 여기 자 가볼까요 저희 자 두 마리 정도 깔아주고 약간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깔 준비 어디서 어디서 나올까 이 정도 내리고 다우저 하나 더 깔고 안좋게 다우저 하나 더 깔고 다우저 하나 더 깔고 스프라인 실수로 짧게 밖에 못했지만 이게 되네 이걸 지내치네 여러분 망했어요 말을 살 돈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대출하는거구나 여기에 있다는거죠 여기 있었네 지나가나 이렇게 다시 연결합시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는 판이 끝나고 갚아야 되는거 같네요 저장소에 모을 준비합시다 어디야 여기 있지? 없나? 없네요 여기 짐 내리면 있나 어디 있는거지? 여기 있구나 아니 여기 뭘 찾은걸까요? 뭔가 여기 있다고 아 이거구나 이 정도면 팔 만한지? 오 이 정도면 팔 만한데 오 아 네네 기사님 왜 그러시죠 어 어 뭔일 있으시나? 아 오케이 여러분들 저희는 부자가 될 준비가 아직 안됐나? 말을 너무 많이 산거 같기도 하고 아 빨대 막 내려봐 빨대 막 내려봐 으럴리가 없어 으럴리가 없단말이야 이끄칠리가 없어 어? 일단 좀 모읍시다 에이 요정 요정도 또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뭐가 있을텐데? 어... 없어! 없어! 요기요? 에이 여기까지 파이프 내리는데 너무 많이 드는데? 아 다우저 없어진거 보니까 기름이 더 없대요 요거 아까 깔았을때 찾고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런거 보면 지가 없는거 같네요 그래도 괜히 찾았잖아 요거 요거 같이 뽑읍시다 파장이 짧은거 파장이 짧은거임 오...그러...그런걸수도 요거 걸친건다? 아 걸쳤나보네 오케이 기름... 기름값이 오르질 않네? 왜 안오른데? 왜 안오른데? 몰라야되는데? 몰라야지 좀 파는데? 이거는 기름이... 왜 줄질 않지 이거는? 하하하하 이거면 줄질 않죠? 네 좀 팔 준비합시다 여기 기름이 얼마나 큰거야 이거 두개로... 하고 있는데도... 이정도에 팝시다 요새 따라야될 때가 됐어요 오! 부자가 될거야 우리는! 우리는 부자야! 여러분들 제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께 한... 1000달러씩 나눠드리도록 하죠 하하하하 아 뭐 1000달러씩 그냥 나눠드리도록 하죠 하하하하 와 1000달러는 얼마야 자아 언제까지야? 12월? 언제까지야?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어... 여러분도 기름 다 뽑아, 다 뽑아 먹은 것 같은데? 만 달러 아래에? 아 오케이 가봅시다 있을 수도 있지 없는데요? 없는데요?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요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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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소? 이게 없네 얘가 못찾고 있는거 보면 없는거 같아요 음 이거라도 다 뽑고 끝내고 싶은데? 뽑는데 한참 걸리네 아 좀 더 파볼까요? 아 근데 이거 이걸 한번 내려볼까? 이걸 내려볼까? 한번? 아 분명 파장 안닿는 거리에 기름이 뭔가 더 있긴 할텐데 돈당비인가? 아 아우저가 못찾는거 보니까 없는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찾을 수 있는거 같은데 아뇨 아 포기좀 하시죠 해봐야 알죠 이미 해봤는데요? 아 지금 적자만 계속 나고 있다고요 어 중앙 중앙 여기? 오케이 얼마나 큰거야 이거 아 못파 못파 더 못파 더 못파 아 더 못파 난 못해 여기? 이쯤? 지금 이정도만 해도 만족하는데 네 음 이거 얼마나 큰거죠 여러분들? 기름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이스톡 뽑히고 있어요 음 아 아 이렇게 한번 믿고 가봅 가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닿으죠? 닿을텐데 오 오 뭐야 진짜 있었잖아 진짜 있었잖아 하하하 아니 이게 있어? 하하하하 아 중앙이랬잖아요 아 하하하 아 이게..이게..이게.. 이게 무엇이여.. 이게 무엇이여.. 얼마나 큰거야 .. 으악 야 잊어버리죠? 이거랑 그럼 빨리 뽑히겠지? 쭉쭉 줄어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12월 말에 김대장 끝나는데 뽑기는 할 수 있을까요 다? 아 근데 더 이득을 물을 수 있겠다 이런 짓거리를 한 걸 다 메울 수 있긴 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한 건 좀 메울 수 있긴 하겠네요 이 정도로 많은데 빨리 못 뽑나? 진짜 있을 줄은 몰랐다구 진짜 진짜 더 할게 없다 어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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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른 애들 많이 뽑았다 아 인정 인정 오케이 파일? 아 이건 좀 물어보니까 저 아까 대출했는데 알아서 갚았겠죠? 낮은 이자율 음 여러분들 다오죠? 이거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스키는 나중에 하고 어 여러분들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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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돈 돈이 대출할 수 밖에 없잖아 흐흐흐흐흐 돈이자 25%? 와 와아 저런 사기꾼을 만나 저런 사기꾼을 만나 어우 진짜 넓어졌네 흐흐흐흐흐 아 연이자 25%은 좀 그런데 자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요정도 내려 볼까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왜이리 커 요파라 오 오 오 자 다오저 또 깔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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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ㅎ흐흐흐흐 여러분들 저희의 시대가 도래했나요? 뭐야 돈이 없네? 돈이 없잖아 여기 뭐가 더있나? 어 더있네 뭐야 알감자야 뭐야 조그맣게 있는거 아 여기있네 일단 팔고 최대한 좀 이득을 봅시다 음 음 어 아우저 더 설치하고 여기도 뽑아내죠? 아우 좀 아니다 음... 이 아래 더있나 보네요 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다고? 아 여기있구나 와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오 오 근데 얘 안살아... 안살아지는거 보면 다른건데? 난 좀 팔아서 난 좀 팔아서 오 오 넘칠 뻔 오 오 오 찾았네요 오우 오 오 오 오 오 탱크가 탱크가 너무 많이 빨리 차는데? 오 오 오 오 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돈 벌어서 창고 하나 삽시다 오 오 오 오 오 올라간다 오 아 돈 쭉쭉 들어온다 쭉쭉 들어온다 쭉쭉 들어온다 뭐야 어디야? 더 내려가야돼? 어 오후 연결되겠지? 아 이게 안되네 여기 더 있다고 계속 이런거 보니까 어디 뭔가 더 있는거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사라졌다 조금만 더 설치하죠 여러분 부자의 길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힐은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다우저가 이정도 거리면 이정도까지 탐색이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요기 요기 있다는건데 요정도로 많을까요 요기 요정도 거 남은 거리에 다우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이제 아직인가 자연의 신비는 아 자연의 신비 그 놈의 멈출 줄 모릅니다 어머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탱크를 설치 못함 어머머 어디 팔긴 해야되는데 어라 부자는 이런거 안아낌 흐 흑흑흑 incarceration 저기 시추를 해도 팔수가 없어요 아니 모을수가 없어요 kell 넘치기 전까지 모았다 여기 팔죠 진짜 곧 넘치겠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달려 내려볼까요 여깄다 없는데요 없는데 오케이 없는걸로 오케이 없는걸로 오른쪽 여기 오봐 여기 왜이리 비싸 여기 있긴하네 오케이 일단 팔죠 없습니다 일단 돈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20,000달러 벌겠는데 이렇게 날로먹어도 괜찮나 이것도 한번 내려볼까요 와 이거 진짜 큰가보다 와 아직도 남았어 이제 모으죠 음 더 이상은 없는거 같죠 요정도 뒤졌는데 없는거 보면 어 이것도 많다 어디까지 떨어지는거야 이거 없는거 같네요 이제는 진짜 없는듯 갈래 한개도 달 갈래 한개 아 아 어 이렇게 뽑으면 되지않나 아니면 왜 저 중앙에 있는건 안써요 어떤거요 여기까지는 다우저 거리가 닿아가지고 다우저 거리가 닿아가지고 다우저 거리가 안닿는데까지만 멈출거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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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욕심부리고 싶은데 여기 짐 팝시다 오케이 오 여러분들 두 탱크나 있는데 저희도 부자가 될거에요 얼마를 보낸거야 이 하만 얼마를 보낸거냐구 우우우 Possess ㅋㅋㅋㅋㅋㅋㅋ 우린 부자가 될거야 우리는 부자가 될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얘가 더 비싼데? 일권에 다 팔면 40,000달러 되는거 아냐? 어이구 씨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다니 양쪽 다 비싸 한쪽 떨어지면 다른쪽 가면 돼 와 행복하다 와 돈 오른다 우와 여러분 저희 주식이 떡상 중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저희 주식 사십시오 안정된 주식 고장된 주식 저희 이 하만 주식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아쉽게도 4만 달러는 안될 것 같네요 아쉽다 근데 뭐 이따 먹을대로 뽑아 먹었는데 뭐 이건 깊이가 어느 정도야 이렇게 커 될 것 같기도 하고 12월 말까지니까 어 맞나 이게 1달러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냥 팔죠 팔고 토지 반납으로 돈 좀 먹읍시다 그냥 요거 하나 남았네요 요거 끝날 것 같은데 곧 언제 끝나려나 언제 끝나려나 빠른거는 다 끝나가지고 파이프 관이 비었는데 아쉽게도 안 끝나나 뭐야 다 뽑은거 아냐 다 뽑아왔다 오케이 빠르게 함께 합시다 아니 뭐야 이거 여기 채팅이 쳐져 오케이 와 다 뽑아 먹었다 모든 석유시추 보너스 모든 석유판매 보너스 와 여러분들 이게 접니다 개쩐다 와 은행 부채 겨우 아 뭐 연이자 25% 아 뭐 가져가 가져가 아 뭐 아 뭐 아유 저 여러분들 이 정도 저 능력이 있습니다 하하하 여러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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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요 이게 이게 저에요 아 너무 좋고 스캐너를 살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사는게 좋겠죠 무턱대고 파이프 연결하는거 보다 스캐너 이거부터 삽시다 더 넓은 공간 연기금 괜찮고 파일 너무 비싼데 그래도 4700 날로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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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도 좀 업그레이드합시다 이것때문에 아까 살짝 손에 조금 봤거든요 아니면 돈 모아서 저희가 할게 있을까요 돈 모아서 딱히 돈 모아 크기? 이거 정도?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이거 사고 자, 토지 경매 합시다. 어, 여러분들. 36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뽑아 먹었어요. 와... 이 정도? 여길 먹네? 그럼 여기. 여러분들. 저의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저의 주식 무조건 성공합니다. 저의 주식은 무조건 성공된... 성공이 보장된 무려 안전자산. 무려 안전자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찾으면 이거 깔고 아래로 쭉 내립시다. 바로 여기 있네요. 설마 저걸 하나 찾았다고... 그건 아니겠지? 음... 저는 팔고... 딱... 아, 여기 있네요. 오, 크다! 걸렸나? 걸렸나? 어, 걸린 것 같다. 초기 자금부터 좀 모으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다우저를 좀 깝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어... 우선은 뭘까요? 음... 여기 더 있네? 좀더 내려볼까요? 없는데? 여기, 여기 이런 데 있나본데? 아, 여기 오른다. 스캐너, 맞다. 이 스캐너를 써야되는데. 음... 어우... 저 정도면 팔만한데... 팔만한 게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되는데... 무조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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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스캐너로 여기 좀 뒤집.. 뒤집시다 와 와 와 여러분들 저희는 부자가 될 거예요 저희는 부자가 될 겁니다 이 정도니까 여기 설치해도 되겠다 다음번에 봅시다 이제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흔드는 거 보면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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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팔아야 무조건 팔아야지 여기 이거 오 뭐야 아직 4월달인데 아직 4월달인데 11월달 해주지 오크리드는 100달러네요 뭐지 뭘 찾은거지? 거기 피? 어디 이거 뭐지? 뭐지? 넌 뭘 찾은거니? 아 여기 있구나 자 이제 먹읍시다 근데 좀 뭐가 없다 이거 왜 딸질 않지? 이거 딸질 않지? 여기로 뽑아 5월달인데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3개로 뽑아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이거 꽤 크다 이거 무조건 뽑아내 무조건 뽑아내 무조건 뽑아내 어 여기 팔만한데? 무조건 뽑아내 뭐지? 아니 뭘 이리 큰거야 다 한 곳에 빨대를 몇 개를 꽂는 거야 아니 한 곳에 빨대를 몇 개를 꽂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안 올렸었네 여기 하나 더 설치를 할 수 있겠네요 음... 이 집 되면 어디 팔아야 되는데... 음... 음... 차는데 마차도 차고 탱크도 차서 무조건 팔아야 되긴 해요 여러분들 저희는 아까처럼 부자가 될 방법이 존재합니다 원피스는 존재한다 원피스는 존재한다 어 좋아좋아 쭉쭉 늘어나고 있어 좋아좋아좋아 왜 안 뽑아...되지? 왜 나 여기서 뽑냐 이말이야 아니 이 탱크를 쓰단 말이야 이거를 아니 아직 더 뽑을 게 남아서 탱크는 뽑지도 않네 탱크에서 뽑아서 꽉꽉 채워서 갔었으면 야 이미 지금쯤 한 3만따로 됐을 텐데 아잉 아깝이 아깝네요 그러면 음... 어 뭐야 여기 어 여기 이번엔 여기야 빨간데야 이번엔 이번엔 빨간데야 저기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근데 INC가 뭔 뜻일까요? 왼쪽 INC 오른쪽 INC 뭔가... 이름 회사인가? 뭐지? 어? 이제 여기서 통해서 뽑는다 아 아닌가? 흐흐흐흐 아 아닌가?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흐흐흐흐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뽑을 게 이렇게나 나와봤다니 흐 its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그니까 다우저 깔았을 때 없는 거 보면 어 뭐야 이럴때 팔고 있었다니 결코 용난못하지 무조건 존버 존번만이 다.. 답이다 존번만이 살길이야 떨어지면 안되는데 이거 아닌데 그치 올라야지 올라야지 그치 올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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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 뽑았네요 어 이거 다 뽑았네요 어 이거 다 뽑았다 이거 왜 아시또야 여러분 이제 팔건만 기다리면 돼요 팔기만을 기다리면 돼요 팔기만 기다리면 돼 좋아 이제 마차도 꽉 차고 탱크도 꽉 찼어요 올라라 이때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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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자가 될거야 우리 부자가 될거라고 오케이 이게 뭐야 이거 그래도 이유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저희 주식은 성장합니다 상장 폐지 될 일은 없습니다 이거 뭐지 타이머? 아 유출 아 유출 아 유출 뭐 걱정 안해도 되지 어 다우저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나요 마차 크기를 눌릴까요 뭔가 스캐더가 의외로 좀 안쓰여가지고 바우저 업그레이드 하는게 다우저랑 톡톡 그 다음이 갚는 돈으로 할만한게 어 0.92 0.76 유출발금 필요없고 비자 이거 필요없고 음 두더지 필요없고 이거 필요없지 않나 이거는 5천 달러 돈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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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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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이번에 진짜 4만 달러 넘읍시다 자 처음엔 두 마리 깔고 시작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3마리는 조금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면 여기 오른다 일단 딱 팔면 되겠다 뽑고 오케이 어 바로 여기 있네 깊게 내려 여기다 파라 말 말 말 말 말 말 말 음 어 여기도 뽑아야 되는데 이제 탱크 저장고 구매할 자리를 좀 생각해 둬야 돼서 이것도 고민이네요 설치하면 살짝 요쪽에 설치하면 되겠네요 맞나? 요쪽쯤에 내려봅시다 오오 오 왜이리 커 오르나? 좀 팔고 탱크 저장고 좀 사줘 오케이 됐어 이 정도 마음에 돼 오케이 어 유출 안되겠지? 어디가 올라야되는데? 그래야 좀 파는데? 팔아야되는데? 어쩔수 없다 그냥 팔아 어쩔수 없지 일단 기름을 다 뽑고 봐야되니까 저기도 이 정도면 됐어 안 됐어 아 안 돼 초기 자금이 부족해 이 정도? 아 겨우 이거? 여러분 그냥 대출을 합시다 대출을 하고 대출을 하고 손이 부족해 또 손이 부족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자 여기를 뭐 이따 팔아야 되는데 아 모르지라느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건 이거 연결해서 뽑죠 안오르나 아 지금 팔기는 좀 그런데 한 번만 팔고 자 요정도 제발 있어라 제발 운좋게 있어라 제발 운좋게 있어라 제발 운좋게 있어라 오 오 오 잠깐만 니가 찾는게 이거니 좋았어 맞다 너무 좋았네요 운 너무 좋고 뭐 어 좀만 hè 좀만도 안보려나 지금 팔아 말 말살 준비 말 말 말 말 말 말 말을 사라 말을 사라 오케이 15마리 어딜까요 얘는? 뭘 자꾸 이렇게 흔드는거지? 다 뽑았다 나오죠 또 고용합시다 다 뽑아야죠 뽑을건 오우 범이 크다 좋다 빨리 뽑으라고 두개로 시추하고 오오 오 각종 떨어진다 음 이제 그만 탱크 하나는 더 탈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자리가 있네 오 탱크 4개 까지 가네요 뭐야 하이 하이 여긴 없고 어이 지금 뭘 본거지 아 이거구나 음 여기 조금 조금만 더 오르면 좋을텐데 이게 더 없나 이게 있어 주네 너무 좋고 많이 있으면 좋겠다 알감자에 무슨 조금조금밖에 없어 오 여기도 있네요 오 오 뭐야 딱 운 좋게 너무 좋고 다 모았다가 나오죠 두개 또 가동하고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 음 그래도 뭐 그 요거라도 나중에 비쌀 때 팔아야죠 어 진짜 탱크 4개 채우겠는데 어 어 이거 마침 가격도 오르고 이거 어 좋아 어 너무 좋아 어 근데 이거 완벽한 대칭 뭐야 이거 흐흐 장치 저장소 장치 저장소 장치 저장소 장치 저장소 흐흐흐 세트야 뭐야 어 더 안오르나 이거 팝합시다 지금이야 아 달려가 아우저 없어졌죠 그러면 더 없다는건데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은데 더 높이 안올라가나 요거 왼쪽거 한번 보죠 자아 눈축고 축축 올라갑니다 축축 올라가요 빠른 속도 치고 올라가요 갑시다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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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까지 어우 그래도 많이 벌었다 2만 달러 오케이 이거 아직도 못 벗고 있어 11월 달인데 또 팔아야되는데 얼마 안남았는데 이것도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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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구만 어디 오르면 바로 팔죠 어디 어디 안오르나 아우 불안불안하다 어째 팔긴 해야되는데 한번 스캐너로 이런데 어쩌어볼까요 그런덴 다오즈와 거리가 안닿으니까 닿나 어? 마지막 다리야 어? 어? 아... 아... 저거 못팔았어 오... 육심내다가 아 육심내다가 탱크 4개를 채웠는데 아니... 말이 돼 이게?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다 지금까지 터모일이었습니다 재밌는데? 욕심의 최후 아 욕심의 최후라뇨 아... 그래도 그래도 다 못팔아도 2만 달러로 1등은 했다고 1등은 했다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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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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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